1. 강철원 사획사님과 푸바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사진 3장은 7월 4일에 강철원 사획사님과 푸바오가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인데요. 첫 번째 사진은 강철원 사획사님께서 푸바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푸바오를 바라보고 계시는 사진인데요. 여기까지는 푸바오가 강철원 사획사님을 못 알아본 듯합니다. 아님 자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.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서 잠깐 울컥했던 게 강철원 사획사님께서 나를 알아보네 푸바오 이런 분위기거든요. 푸바오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철원 사획사님과 눈이 마주친 상태입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강철원 사획사님 특유의 푸바오 이렇게 하니까 푸바오가 자다가 놀라서 반응하는 모습 같습니다. 강철원 사획사님의 밝은 미소가 매우 인상적인 사진입니다. 세 번째 사진은 두 번째 사진의 연연 사진 같은데요. 푸바오가 일어나서 할부지를 바라보는데 힘없이 축 늘어진 모습입니다. 그런데 밝은 표정이라기보다 약간 혼란스러운 듯합니다. 달리 보면 푸바오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느낌도 나서 할부지 내가 할부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? 왜 이제 왔어라고 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지금부터 보시게 될 사진 3장은 오늘인 7월 5일 강철원 사획사님과 푸바오가 만난 사진입니다. 첫 번째 사진은 신나게 뛰어가는 푸바오를 바라보는 강철원 사획사님의 그윽한 눈빛이 인상적인 사진인데요. 어제와 달리 푸바오가 용인처럼 신난 상태입니다. 두 번째 사진은 강철원 사획사님 곁에 다가온 푸바오의 사진인데요. 강철원 사획사님의 밝은 미소가 돋보이는 사진입니다. 이번엔 세 번째 사진이자 마지막 사진이라 너무 아쉬운데요. 푸바오가 할부지가 있다는 기쁨에 재롱을 부리려고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사진입니다. 강철원 사획사님 표정이 묘한 걸로 봐서는 이제 푸바오와 작별하기 직전 타이밍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. 푸바오가 공에 몰두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나가시려는 모습 같은데요.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용인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? 푸바오가 할부지 또 찾을 텐데요.